거마한 우지하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신비로운 풍광 그린란드를 뒤덮은 내륙 빙하에서 바다로 쏟아져 내린 빙산들이 이곳을 거쳐 북대서양으로 흘러가는데요 단언컨대 제 인생 최고의 장건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인 느낌? 경이로웠어요 지구 같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 같지가 않고 다른 별에 온 것 같은 느낌? 정말 전 세계의 어느 건축 양식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워 내려갈 수 있겠지 그쪽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느낌이 틀리네 바로 옆에서 보니까 형 빙하 잡았어 빙하나 깠어 저기 뭐야 팥만 좀 구해가지고 팥빙수 이게 진짜 오리지널 팥빙수지 무게가 요만큼도 무게가 엄청나 짜겠지? 짠 아니 그 겉에는 짜고 방금 끄집어냈으니까 녹인 다음에 완짜다 겉에만 지금 바닷물이 무서워가지고 내려오긴 잘 안돼 하루 40미터를 움직인다는 빙산들 내일은 또 어떤 풍경을 보여줄까요? 나 빤스 보여? 빤스 좋은 거 입었다 야야야야 생각보다 깊어 미끄미끄러 미끄러 하지마 나 미끄러 안 나 바르고 가 나중에